또 이제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또 저희가 2월 말이고 3월 3월 개학이니까 또 이제 좀 풀어질 때가 됐어요. 그쵸? 한 두 달 아 열심히 했거든요. 그쵸? 풀어지고 이제 또 개학하네 하면서 그럴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따가 또 나올 지문과도 연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책 중에 이 책이 있거든요. 도파미네이션 들어봤어? 도파미네이션? 나도 안 읽어봤어. 요즘에 유튜브가 유학 잘해주니까. 이렇게 어젠가 수치 보다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뭐 이미 느낌 오시죠? 어떤 책인지. 그쵸? 우리의 요즘 시대가 뭐의 중독의 시대죠? 도파민의 중독의 시대고 도파민의 어떤 세대입니다. 너무나 도파민을 올리기가 너무 좋은 세대고 시대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책이 그 유튜브 요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따가 지문 나와 이 친구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체는 인간은 항상이 항상성을 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어렵지? 호미오 이제 그 접두어가 이제 호모 호미오라고 하시면 호모가 그 호모가 아니고 그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동일하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호모지니어스 하면 동질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상태라는 친구가 좀 어렵게 하면 스테이시스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약간 스테이트가 보이죠?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성인데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행복도 그렇고 성공을 위해서 그렇고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선택을 할 때 A 말고 B를 먼저 선택해야 돼. 근데 이 B가 참 안 좋은 P 같은 친구인데 얘를 선택을 먼저 해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성공을 합니다. 자 둘 다 스펠링은 둘 다 이제 P로 시작을 합니다. 어 초딩 단어예요. A쪽이 쾌락이란 친구입니다. 뭐예요? 플레저 플레저가 좀 좋은 뜻으로 번역을 하면 기쁨이고 살짝의 부정적 뉘안스를 넣으면 쾌락인 거죠. 이거 이해하시나? 오케이? 여기는 뭐예요? 뭐 하면 노게인이죠? 노페인 노게인입니다. 그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는 게 뭐냐 우린 항상 이 중간을 이렇게 시소가 있다고 하면 중간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네가 먼저 플레저 선택을 해 뭐 뭐가 있겠어요? 어렵지 않게 게임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먹는 거 그치?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하면 이제 쾌락이 막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뭐 게임 뭐 뭐 할까? 롤 열판 할까? 자 롤 열판 했어. 끝났어. 아 쾌락 다시 이겼다. 끝나면 쾌락이 이렇게 막 올라가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이 몸이 신체가 이 고통 쪽으로 또 이제 호르몬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쾌락이 이렇게 높아 있다가 고통이 이렇게 이게 딱 다시 중간으로 오면 좋은데 몸이 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딱 이렇게 오지 않아. 고통을 보내면 고통 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을 끝내면 약간 고통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좀 가만히 참으면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몸이 얘를 다시 중간으로 시소를 이렇게 중간으로 밸런스 있게 바꿔주는데 그걸 참지를 보통 못하죠. 그럼 지금 게임하고 허탈해 좀 고통 속에 있어 몸이 못 참고 또 뭐를 해? 또 게임을 해요. 왜? 지금 고통이 돼 있으니까 이거 빨리 캐럿 바꿔줘야 돼. 그치?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계속 고통 쪽으로 더 더 더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양만큼 오는 게 아니라 고통으로 조금 더 기울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 상태가 되면 이제 페인이 더욱더 깊어지는 소위 악순환 영어로 vicious circle로 계속 가는 사이클로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망하는 케이스이죠. 그치? 그럼 우리가 항상성 이제 소위 행복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성공 그다음에 지속가능하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쾌락과 행복의 차이가 뭐예요? A, B 하시면 쾌락과 행복의 차이가 뭐야? 기간의 차이겠죠. 쾌락은 보통 단기적인 거라고 하고 행복은 좀 장기적인 거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행복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페인이 되는 지름길이죠. 그죠? 게임 페인이든 무슨 페인이든 간에 먼저 고통을 선택해야 여러분으로 치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공부 뭐 이런 거 하기 싫은 거 운동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것들 약간 좀 금식 이런 것들 참 고통스러워요. 그죠? 여기 쌤 저는 공부가 쾌락인데요. 뭐 그럼 없잖아. 그치? 운동도 그렇고 쌤도 이제 아침마다 아침마다 운동을 하려고 하지만 그 아침에 가기도 그리고 운동하는 와중에도 헉헉거리면서 하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 겪고 공부와 운동을 끝냈어. 그러면 지금 몸이 고통 상태야? 그러면 이제 몸이 항상성을 위해서 도파민 또 분비를 해서 고통으로 가 있는 걸 다시 이쪽으로 기울게 쾌락적으로 기울게 합니다. 그럼 쾌락이 조금 올라가게 돼요. 이게 또 정확하게 우리 기계처럼 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쾌락적으로 올라가 고통을 무모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끝나면 어 그래도 운동 끝나면 조금 물 한 잔 하면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을 한 번쯤 다 느껴봤지 그 상태가 됩니다. 좀 기분 좋은 상태 그러니까 그거는 가만히 잘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다시 이렇게 밸런스 있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반복을 해야 지속가능한 행복과 성공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이제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하면은 계속 이제 이걸 반복하게 되는 이 악순환으로 가게 됩니다. 고통을 먼저 선택해야 오히려 플레저 상태가 되고 지속가능한 행복 상태가 된다라는 게 뭐 제가 이해한 이 책의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1년간 뭐 하셔야겠어? 이거 먼저 선택한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거 먼저 선택한 연습하는 거예요. 수험생활은. 그치? 그러니까 그놈의 맨날 물어본 질문은 뭐예요? 많이 또 쌤들이 대답하시지만 쌤 좋은 학교 왜 가야 돼요? 학보를 왜 보는 거죠? 좋은 학교 갔으면 이것 좀 먼저 선택할 줄 아는 놈이구나. 이게 조금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사회는 뭐만 봐? 결과는 좀 봐요. 그치? 그냥 좋은 학교 갔으면 아 이 친구 그래도 뭔가 일이 힘들고 그래도 잘 안 그만두고 참을 줄 알고 이거 먼저 선택한 친구구나 라는 거를 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지 않으면 조금 어 이거에 좀 빠지기 쉬운 친구인가 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믿음이 안 갈 수가 있죠. 보통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머리가 정말 좋은 친구들 있죠? 머리가 정말 좋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양질의 교육 받았어. 이 강남에서 예를 들어서. 그죠? 너무 머리가 좋아. 그래서 사실은 본인은 내 선생님 아닌데요? 내 우리반대 어떤 친구는 맨날 이런 것도 하는데 이미 머리가 너무 좋아서 국어수학 너무 잘하고 잘 나옵니다. 좋은 대학 가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런 친구는. 근데 또 뭐냐면 제가 또 살아보니까 좀 살았잖아. 그치 제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그죠? 어 뭐 이런 거예요. 저도 최근에 들은 건데 그 저랑 같은 중학교 친구인데 바로 옆 학교 고등학교를 갔던 정말 공부 잘하는 남자애가 물론 지방의 일반고지만 그런데도 좀 특히나 한 명씩 있잖아. 정말 뭐 고등학교 때문에 대학 화학 보고 대학 물리 보고 뭐 이런 친구야. 우리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서울대 어디 갔습니다. 자전인가? 당시 갔어요. 정말 동네에서 정말 얘는 동네 1등이다. 이런 친구였는데 한 명씩 있죠. 그죠? 최근에 소식 드린 것 같은데 20대를 저희 게임 페인으로 지내서 뭐 최근에서야 무슨 고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제 나이가 30 중반이거든요. 제 나이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은 그죠? 그렇게 안 보이잖아. 그냥 끄덕이면 돼. 그치? 끄덕끄덕. 이제 고시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좋아서 혹시나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있어. 잘 되는 친구가. 그치? 근데 또 20대를 길게 봤을 때 애는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거가 잘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절제와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올해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계속 이거를 먼저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 올해 입주도 당연히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조금 장기적인 행복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될까요?